저는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고향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무코등대, 두 번째가 해변입니다 왜 해변에 가느냐? 파도를 보기 위해서 가고 왜 등대를 가느냐? 바다를 보기 위해 가는 거죠 파도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음은 파도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도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도 잘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파도타기를 아는 사람도 봅니다 가면 이쪽에는 파도가 센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제가 느끼는 게 저 파도는 언제 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도는 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해바다하고 또 다른 동해바다는 파도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꼭 파도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 말은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이 뜻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계실까요? 그 말씀이 28절을 빼놓고 29절, 30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요, 28절만 우리는 좋아하지 사실 29절, 23절 때문에 하나님이 28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28절,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28절하고 따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광, 영화롭게 한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28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닮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건, 사건들을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병났고 치유받고 물질문제 해결되고 그것, 그 유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비 위필드 박사는 이 29절, 30절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다 29절 비비 위필드는 말하기를 30절은 황금 사슬이다 황금 사슬이다, 황금 사슬이다 내가 이거 안 올렸나? 황금 사슬이다 올렸구만 이럴 리가 없거든요 제가 황금 사슬이다 자, 그럼 뭐예요?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자, 그 이 사람들이 바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비비 위필드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보면서 매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29절, 28절이 28절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절, 30절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30절은 뭡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퍼즐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즐을 보십시오 이 퍼즐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퍼즐을 만든 사람은 저걸 만들 때 뭘 갖고 만드냐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이런 멋있는 그림, 멋진 그림, 아톰, 캔디 그런 그림들을 다 너무 옛날 사람이 나요 여러분 아톰, 캔디, 로버트 태권브이, 마징가제트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고 그리고 저 퍼즐을 만드는 사람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조각, 큰 조각들이 다 뭐합니까? 쉬지 않고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그 그림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것이 유익이 되기만을 바라요 근데 주님이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29절, 30절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그림을 나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조각이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쉬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장소장소에 집어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랑합니다 참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일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조각들을 통해서 정화 여러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이끄실 것인데 본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 온 피조물들과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자고요 18절,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22,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 고통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될 우리 속에서도 이 탄식하며 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전체를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이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캔디라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만든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각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가 어떤 것은 시커먼 것, 어떤 것은 까만 것 시커먼 게 까만 거죠 시커먼 거, 회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뭐냐 뭐냐 하면서 와 이 시커먼 거 일어나면 무슨 일이야 또 회색이 일어나면 또 무슨 뜻이야 하면서 그 하나하나 사건을 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기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에 탄식하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여서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28절의 말씀만 보면 안 되냐면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28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물질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물질이나 병의 사건을 통해 유익이 되게 하지만 그걸 통하여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 놓아서 궁극적으로는 그림을 그리기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이냐?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물질의 해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P31이에요 P31이라는 말은 잠원 31장이라는 뜻이죠 Pervert 알아들었어요? Pervert 에서 붙여서 이분이 잠원 31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배경이 있어요 이 하형록이라는 분이요 이분은 어려서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그곳에서 명문대학에 나왔죠 그리고 너무나 똑똑해서 29살의 회사에 중역이 돼버렸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둘이나 생기고 그러니 아주 성공적 가도에 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이 하형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리고 29살의 회사에 중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출세하는 거예요 너무 출세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이대로 있었다가는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를 닮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길과 너무 멀어요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그러니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는지 어떤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병이 오겠어요 그 병이 뭐냐 우리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여기에 여기에 어디에 있겠죠? 여러분 그 심장이 심장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 아닙니까? 심장은 굳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심장은 굳어가는데 아내 있지 두 딸 있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까지 해왔던 그의 성공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 출세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출세는 위험한 거예요 출세했죠 모아둔 돈을요 이 심장 하나 고치려는데 돈이 왜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이식 수술을 해도요 재산도 소진되고 생명도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심장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심장을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래 목적 같은 교회에 예수 글씨를 담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병이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심장 이식을 하는데요 두 번째 심장 첫 번째 있던 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장만 고쳐주세요 심장만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건요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느 날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두 번째 날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했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심장 나으면 뭐하나 이 심장 나으면 뭐하나 심장 나은 다음에 다시 옛날 삶으로 또 돌아갈 건데 여전히 출세가도를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를 멀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탐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심장 나아서 뭐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심장 안 고쳐줘도 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변화시켜주소서 나를 바꾸어주소서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변화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담고 새 사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건 사건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잘못됐어요 기도가 그런 성경을 두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바뀐 다음에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런 건강했을 때는 아무런 말씀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프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가족만 위해 살았대요 지금까지 나만 위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이웃의 세계에 나누고 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할 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난 그것을 뭐해요? 주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직장은요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하나 직장으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용록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장이 말라가는 병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슨 병이 생기면 이 병 왜 생겼나? 이 병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거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그 현재의 고난들을 선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뭡니까? 건강입니까? 속속 있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의 학업입니까? 미래입니까? 마음의 병입니까? 가족의 일입니까? 배우자의 일입니까? 물질의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일 때문에 신음합니까? 그 일 때문에 탄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교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그러니까 26절은 28절과 29절과 30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대요 그러면 연약함이 뭡니까? 무능력한 상태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럼 보자고요 건강이 힘들어요 이게 정상적 생활이 되겠습니까? 속속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상적 생활이 안 돼요 이게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의 학원 문제 미래 마음의 병 가족의 일 배우자의 일 물질의 일 우리는 이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정상적인 일을 못해요 그리고 무능력함을 경험해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돕는다 이 돕는다는 단어가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고 돕는다 쉬지 않고 돕는다 계속 돕는다 끊임없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다는 단어는 순, 안티, 남번호는 아닌데 순이라는 뜻은 뭡니까? 위드예요 함께하면서 다정하게 뜻이에요 그리고 안티라는 말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람보나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그 현재의 고난을 움직여 해결해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계속 쉬지 않고 얼마 전에 여러분 2020년 한국인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OECD 국가가 총 몇 개 국이냐면요 38개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36위를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몇 등이에요? 3등 그러면 3년 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행복도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몇 등이었냐면 30등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6개단이나 떨어진 거예요 순위가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무능력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의 행복을 막는 게 뭐냐 했더니 설문조사에 했더니 20대가 20대에는 뭐냐면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그리고 직장 생활의 문제 이 일들이 자기들의 뭐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거죠 무능력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30대부터 50대 우리 교회 대부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소득은 소득인데 소득이 너무 적어요 왜요? 물가는 올라가죠 기름값도 올라가죠 금리는 올라가죠 이런 거에 세금도 올라가죠 이런 거에 비해서 자신들이 막는 봉급이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무능력을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장 이 소득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럼 60대 이상은 뭡니까? 대부분이 건강 문제예요 나의 건강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이런 거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무능력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으로 무능력을 경험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신음하며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를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어려운 것들 그것이 당장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이런 한시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하기 위해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무능력을 느끼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그 문제들을 치지 않고 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문제가 없으면 또 들어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큰 통나무가 있어요 큰 통나무가 근데 여러분 이걸 치워야 한 걸음을 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상생활이 안 돼요 쩔쩔매고 있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뭐예요 이럴 때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그 장애물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고 또 생기면 또 옮겨주시고 또 생기면 또 옮겨주셔서 그 일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그린 그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쉬지 않고 도와줄 겁니다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쉬지 않고 도와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힘을 내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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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힘을 내는 것도 힘이 있어야 또 내지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요 힘을 낼 힘도 없어요 그러니 더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힘이 되어줄게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자리가 아니라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 약해진 자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지영 목사는 말합니다 넘어질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약해질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라 그러므로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현재의 고난 앞에 여러분이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쉬지 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질병을 고쳐달라 지금의 환란을 해결해달라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변화시켜주어 없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요 요셉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힘든 일이 다 많았는데 그 해가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뭐가 되게 만들었어요? 선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선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뭔데요?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서 유익이 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현재의 고난이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가정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뭐가 또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게 그런 게 있을 때 어떨 때는 정상적 생활이 안 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고 26절 마땅히 우리가 시작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탈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고난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쉬지 않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환란이 뭐예요? 선이 되게 만들고 유익이 되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질병이 지금의 가정의 문제가 지금의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가 결국은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걸 해결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이유는 29절 30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이 단어가 역시 현재형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저 일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 상황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희를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담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얘기예요 변정길 목사가요 이 26절을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신데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현재여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다는 것 다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우 제발 내 병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병 고쳐 사업장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 좀 고쳐 주시옵소서 자 이를 위해 성령이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면 한란이 올 때 고난이 올수록 주님이 도와주고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목적에 맞게 더 빨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목적이니까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온 사업장인데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가정인데 직장인데 물질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진짜 여기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지금 맞게 하는 게 맞는가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내가 기도할 힘도 없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마음이 무겁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결정 어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지원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중간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담고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저도 이런 적이 있죠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때 불러오고 싶은 찬양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오늘 이레마 찬양이 힘이 된 거죠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운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옆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니? 너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하니?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니? 너는 너 병이 고쳐져야 행복하니? 너는 너 물질이 해결되어야 행복하니? 그게 목적으로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갖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다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주와 함께하면 그 길은 선한 길이죠 찬양 불러오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성령님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성령님 아시네 당신의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성령님 그대 성령님 그대 위해 성령님 일하시네 성령님 일하시네 성령님 일하시네 성령님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봅니다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재방송을 보거나 골 들어가는 장면만 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 보면 여러분 느긋합니까? 안 느긋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졸일 이유가 없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담고 영화롭게 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이 해결되기 것의 목적을 잡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좋아질까? 거기에 목적을 두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빨리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만 기도합시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믿게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쪽만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목적 갖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